북한이 11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음 수수는 7차 핵실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 발사로 화성-17형의 엔진 안정성을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ICBM을 발사 후 우주공간인 외기관까지 올라간 뒤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다시 진입시키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ICBM에 더 많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작으면서도 폭발 효율을 높인 기폭장치를 개발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7차 핵실험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호수인 백두산 천지입니다. 천지의 수면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고요한 수면과 달리 백두산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화려산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근 백두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은 백두산이 2022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 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지진까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2022년 11월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두산 폭발 당시를 살펴보면 학자들이 일본 북부와 연해주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산재들을 분석한 결과 946년 11월 즈음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폭발은 그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가장 큰 폭발 이었고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일본까지 나라가 큰 피해를 입힐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926년 광활한 영토와 세력을 뽐내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가 허무하게 멸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가설이 오고 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발해가 백두산 폭발 때문에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계속해서 발생 중인 군발 지진의 원인은 바로 북한 핵실험 의 영향으로 주변 지형이 뒤틀린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꽃잣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내년 2월까지는 실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풍계리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백두산 마그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바로 지척거리 입니다. 과연 북한이 북한 정권의 몰락과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백두산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7차 핵실험을 다능할 것인가 하늘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